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 양반이 모르고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문정부 들어서 무엇이든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또 정부에 의한 대형사건이 있으면 뒤집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알면서도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이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으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정부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에는 더 깊게 숨겨진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혹은 저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괴를 밀어붙이는 문 대통령의 계획과 의도를 국민들이 짚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미자주파 의도와 계획입니다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2년 6개월간 실천해온 다양한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류의 결과물로서 경제정책들이나 외교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꿈꾸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 386세대 운동권의 꿈은 반미자주 민족공동체의 실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마찬가지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과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건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려온 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남북연합 혹은 나전연방제 그리고 고려연방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남북연합체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이자 비전이자 그들의 염원입니다 이 체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헌법적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도가 표면으로 살짝 드러난 것은 2018년도에 봄에 물러난 조국이 주도했던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살짝 빼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86 운동권이 갖고 있는 꿈이 싫은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미국입니다 386 운동권에게는 반미라는 사상이 지금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른 차이겠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86 세대들은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고 행보는 반미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자신의 자식을 키우는 데에서는 미국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합니다 임종석도 딸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고 반미와 연방제에서 많은 발언을 한 통일부 장관인 김연철 또한 두 딸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의 기숙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적인 반미는 일반 국민들에게 바로 반발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작전에 능합니다 반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선정한 것이 바로 반일입니다 반일은 민족감정과 편성해서 일반 국민들을 쉽게 선전하거나 선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1965년도 한일협정을 뒤엎는 한국의 직용배상 팔경결에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는 강하게 아주 힘차게 이를 이용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65년도 한일협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서 결국은 일본발 수출 규제를 만들어내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고조된 반일감정의 편성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괴 이 과정에서 미국과 사전에 어떤 협의나 교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안전에 신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파괴하는데 미국과 아무런 사전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데 대단히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격적인 그런 조치가 바로 지소미아 파괴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면 반미민족공동체로 가는 예정된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괴는 1980년대 386운동의 반미자주 민족공동체 실현의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이 거의 중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도 문정부의 임기에 맞춰서 신속한 전환을 서둘고 있습니다 반일전선을 넘어서 반미전선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봅니다 그 중간 기착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입니다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직설적인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미국을 긁어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위빈 협상에서 386운동권들은 반미정서를 고향시켜 한미 간의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386운동권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날아온 5배 인상안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반일, 반미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일부 반미단체는 방위비 협상 철회 시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녀야 되냐 왜 우리가 50억 달러를 줘야 되냐 자주 극방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외교 파탄은 일종의 민족적 승리, 민족자존의 승리로 여기는 정권 실제들은 대미 협상도 같은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정권의 방위비 협상 과정도 매우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감정적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용히 내밀하게, 심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식에 비해서 요란하게 그렇게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분리협화함은 곧바로 반미로 가는 일종의 신호탄,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아베와의 11분 회담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듯이 지소미아 파괴를 위한 명분축정용으로 사용했듯이 방위비 인상 협상 과정도 그렇게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불평등한 방위비 협상, 한미 주둔협정 폐지,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전작권 조기 환수에서 마지막 대미는 주한미군 철수로 계속 정폭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에 핵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북한과 호시탐탐 우리 자신을 복속시키려고 달려드는 중국을 마주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민족과 각성하지 않는 민족은 항상 처참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